이기념은 러블럭스 죄수번호 17분 나는 인유매입니다 오늘밤 여기서 내 동료들과 탈출할꺼야 미호 오늘 생각하는건 알고 있겠지 알고있지 응 좋아 신이 들어오자마자 그게 뭐하는짓인가? 이거 부수어서나갈꺼니까 그 손방망이같은 주먹으로 너 어떻게 뿌수고 탈출하게 아이씨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쨌든 우리 죄의 목이 좀 큰 덕에 우리가 20년 30년 정도 살아야 되잖아 그치 미호? 그렇지 그렇지 너는 도대체 죄명이 뭐길래 여기서 50년 동안 썩어야 되는 거야? 너 유당불내증이라고 들어봤어? 그게 뭔데?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파지는 그런 거야 아 너는 그럼 무슨 죄지 요르르? 나는 곧 있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남자친구를 훔치다 잡혀왔지 아 남자친구 납치를 하려고 했구나 네 얼굴에 납치하면 좀 그렇지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 죄명은 요즘 조회수가 잘 안 나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죄야 죽어라 죽어라 이녀엘 넌 탈출하기야 좋아요 구독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요즘 조회수가 안 나와서 아 경찰이 어어 조용히 들어 해 특히 너 백만 유튜버인데 조회수 3만밖에 안 나온 녀석 너말이야 아 정말 심각하구만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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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좀 조용히 하고 있어 좀 이따 식사 시간이니까 그때 나오도록 해 어 여메 날 오늘 밥 먹을 시간이다 밥 먹으라 그래 너희 같은 사회 쓰레기들한테 줄 건 없지만 맛있게 스테이크와 빵을 준비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유인가 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밥 먹었으면 운동 시간이다 따라 나와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맥지가 좋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추워서 그런데 오늘은 안 하면 안 될까요? 겨울이어서 아잇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눈물이 나 니가 아픈 건 싫으니까 니가 아픈 건 싫으니까 니가 아픈 건 싫으니까 아잇 최수번호 17번 즉시 올라온다 네 알겠습니다 야 요르르는 타록한 거야? 나 근데 죄수복을 안 입었어 나 죄수인 거 모른 쟤네 아 그렇구나 어헴 안녕하세요 민간인입니다 오늘 면회가 왔었어요 어 면회 오셨나봐요 네 아 누구 면회를 오셨죠? 음 그 요르르라고 있었습니다 어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근데 왜 철창에서 나오시지? 근데 죄송한데 나가는 길이 어디죠? 저 면회 왔다 아 잘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처음 오셨나보네 어 네 아 그 요르르랑은 무슨 사이로 그 어 면회를 오셨죠? 감옥 동기에요 아 감옥에 계셨구나 어디 그 감옥에 있다 오셨어요? 광진교도소는 가봤는데 말이죠 아 잠깐 재수번호 17번 아하 들켰다 광진교도소에서 봤었지 들켰다 아하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자네가 면회 왔다던 요르르는 어디있는가? 아 타놓겠다고 들었는데 이 녀석 잡으러 가 잡으러 가 개수번호 30년 자네는 여기 왜 들어와 아아 앗 그걸 자네가 왜 손이 아 이거 형이 나에게 총을 놓아 isti 리아쿠아 어딨냐 저기요 조금마 조금마 리오야 친조마 총 어 경찰경력 아 내가 다음 날 effem 더 빨리 경찰 오기를 빨리! 경찰 오기를 빨리! 이쪽을 열어야, 이쪽! 아무래도 우리 진심으로 해야 될 것 같군요. 진심모두다! 진심모도 하지마! 찰찰찰찰찰찰 어디에 털까? 일단 우리 아지트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삐잉! 미행이 붙었어. 여기 아니야? 근데? 여기 밑에. 여기 못 들어가는 길이야! 못 들어가는 길이야! 미사일 발사! 콱! 들어갈 수 있는 길인가? 못 들어가는 길이야! 경찰이 왔다고. 이 녀석들 입구를 못 찾고 있어. 바보 녀석들이 빨리 쏴서 주방시켜! 여기다 여기다.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. 미사일 받아라! 여기 밑에다 여기 밑에다. 내려! 아 뛰어! 여기 좀 봐! 뛰어! 이쪽이야 우리 기지가! 쟤네 여기 못 들어오잖아. 그치? 못 들어가 못 들어와. 못 들어간다니 총을 쏠 수 있다. 이 녀석. 쏴 쏴 쏴 쏴. 어? 죽어라! 여기서 스폰이야? 진짜 한 명은 놓쳤어 리아쿤. 걱정하지 마. 그 녀석 내가 잡을까? 마피아 복장을 입었더니 조금 자신감이 오르는 걸. 으아. 앞에 있다 앞에. 경찰에 있다. 유르르다 유르르. 유르르다 유르르. 유르르다. 유르르 너 이거 뭐해? 아 나 나 경치 구경하러 가. 옥상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정치 구경 20년. 저봐 안 된다 했잖아. 일단 잡자. 경찰이 오면 잡자. 총 들어. 요 desse 모지? 대통령이 싸워. 찾아왔다! 야 총들어. 싸워야 돼. 먼저 싸워야 돼. 먼저 싸워야 돼. 김미애 잡아! 너네 잡아버릴 것. 안돼 옥상에 뭔가 있어. 김미애 잡았어. 김미애 잡았어. 한 명 또 있다? 경찰 한 명 또 있어? 어디지? 옥상 옥상 보석상 옥상 그럼 우리는 보석상을 털자 그냥 이 시간에 좋은 생각이야 고 이거 선발 입으면 안 돼 이거 아닌가? 올라가는 건가? 누구가 나를 쓰고 있어 그거 다 훔치는 거 맞을걸? 우르르 보석상으로 와 그냥 이거 어떻게 부셔 뭐 아닌가? 왜 털지 못하지? 올라가야되나? 어떻게 훔치지? 이거 어떻게 떨어? 아니 왜 안 훔쳐지는 거야? 나 모르겠어 여기 지금 털 시간이 아닌가 봐 너 밖에 답이 없어 왜왜왜 여기 왔어 뭐가 와 떵떵 나는 여르르 문을 열어놔 나는 저렇게 악랄하고 못생기지 않았어 나는 저렇게 악랄하고 못생기지 않았어 난 넌 체포다! 제발! 너도 체포다! 잘했어 경찰 경력 몇 년? 경찰 경력 25년 나 탱뱅이 배탈하고 수상호해 안 돼! 나 잡혔어 나도 잡혔어 좋아 이 녀석들 하산 위에 출구 입구가 있구만 들어간다 응 못들어와 들어갈 수 있어? 응 못들어와 우리 기지는 못 들어올걸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게 들어와봐 못 들어오지 어 어 중앙 잘 봐 그 안에 있는 중앙 잘 봐 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가들어 나 경찰 경력 20년 화산 안으로 들어왔지 오옹 안되미약쿤 Olaf 이러비야 이 연야 User 정말들이 정말들이 멍청하군 정말들이 멍청하구만 우리 간편하게 저기 도넛 좀 치자 도넛으로 가지! 도넛으로 가지! 도넛이면 너무 작지 않을까? 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녀석들은 자동차가 보인다 전발 열두시! 쏴아! 쏘라! 리액크! 난 경찰격력 이십려! 으아악! 저 녀석들 물에 빠졌구만 기라! 멍청한 녀석들 우리 차에서 어떻게 움직이냐? 왜 그렇게 잘 움직이냐? 나 경찰격력 이십 년! 청력한다! 건더! 찌릿찌릿 태져라 이 녀석! 체포! 안 돼! 찌릿찌릿 태져라 안 돼! 괜찮아 괜찮아. 내려서 갈까? 어? 올라갈 수 있어! 가자! 안 돼 날 버리지마! 날 이따! 버렸나 봐! 저기 나! 저기 나! 지연! 아 아 리액크 나만 너무 많이 맞았더래! 빨리 마을로 가 도시로 가 그냥 일단 간다 아 이거 이거 제가 한번 처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애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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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은 내렸다 도망가도록 하겠어 아니 핑크머리가 보석상을 털고 있잖아 너 이미 털고 있어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로가자 이리로 따라와 나 경찰 경력 20년 공중 낙하 이야아 반갑다 이 녀석 아아 너라도 잡아가 너 잡아 질러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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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서니 손댈 아아 야 그만와 아아아아 야 뭐야 야 저기 경찰서 앞인가 봐 저거 경찰서 앞이야 저거 오오오오오오화 죽어라 녀석들이 계속 좀비처럼 모이려오고 있어 경찰서 앞인가 봐 저기 나 경찰 경력 20년 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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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맞아! 이제 일 아니지! 이제 일 아니지! 이제 일 아니지! 이제 일 아니지! 잡혔어? 아직! 이제 일이야! 죽일게! 죽일게! 단예야 빨리 은행으로 와! 나 은행 터든 중이야! 나 피가 없애다! 죽었어! 근데? 은행으로 가지 은행으로 간다! 은행이 털리고 있다고 하는구만 은행 근처에 경찰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? 리아 군 우리 밑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? 이게 무슨 일이지? 여기로 오도록 해 여죽이야! 나 돈을 털어야 해! 조심해! 이 함정은 우리도 아프니까 말이야! 돈이다! 다 챙겨 다 챙겨! 급하게 돈 다 챙겨 다 챙겨! 가방 안에 가득 채울 거야? 가방 안에 가득 채우고 앗 앗 어라? 뭐지? 어 야! 뭐야 먹어 jeu. 포그야! 포그! 포그라구! 이야魆 이것은 말로 해! 말로 하겠니? 말로 하겠어? 말로 하겠니 어 ㅇㅇ흠ㅇ 너무 흥분했다! bird 나 말로 하겠어? 나였으면 말로 하겠니? 나였으면 말로 하겠냐고 어디까지 올라갈 셈이야 절대 안 잡혀 절대 잡혀 이 바보들아 감옥에서 뭐해 너도 감옥 갈텐데요 직접 물어봐 이 바보들아 털어 털으라고 뭐래 넌 욕심뿌리다 죽었어 너 진짜 털어 털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벌써 50분째야 진짜 요루루 나갔어 근데 요루루님 벌써 마을 한번 털었던데 다 털었어? 당연하지 우리 잡고 있을 때 다 털어놨니 하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뿅 뿅 뿅 뿅 안뇽 뿅 뿅 뿅 뿅 erst